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2024년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승패 맞은 마이너스 14까지 벌어졌죠. 총체적 난국에 그런 경기력을 보이면서 김태원 감독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망시진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던 롯데였습니다. 특히 타자들의 물방망인 문제는 롯데 경기력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었는데요. 특히 4월 말 기준으로 타율은 리그 9위, 출리율 10위, 장타율 10위, OPS가 10위였습니다. 롯데를 상대하는 팀들은 롯데 타자 중에서도 레이에스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레이에스는 3월 타율이 3할 9푼 3리에 OPS 0.988을 쳤고 4월에 주춤했다고는 하지만 타율 3할 3푼 3리에 OPS 0.864를 쳐냈습니다. 이렇게 레이에스가 타석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도 레이에스를 받쳐줄 선수들이 없으니까 공격이 쉽게 끊기고 다득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던 겁니다. 참 답이 없던 시절이었는데요. 이런 팀이 이제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롯데 타격 기록은 이렇습니다. 팀 타율은 리그 2위, 팀 출리율 8위, 팀 장타율 리그 2위, 팀 OPS가 리그 3위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롯데는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방망이를 가진 팀이 되었고 팀 성적도 어느새 7위로 올라섰죠. 승패 마지는 마이너스 5까지 회복했습니다. 이 기간 타선의 중심을 잡아준 레이에스는 여전히 잘 쳤는데 달라진 것이라면 레이에스의 앞뒤는 물론이고 롯데 타선 전체의 성적이 엄청나게 동시에 같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6월 한 달만 놓고 보겠습니다. 레이에스의 6월 타율은 3할 9푼 8위에 OPS가 0.969였습니다. 다른 롯데 주요 타자들의 6월 성적을 보면요. 황성빈이 3할 5푼 5위에 타율에 OPS 0.803 고승민은 3할 3푼 7위, OPS 0.924 손호영이 3할 2푼 9위에 OPS 0.978 나승엽이 3할 2푼 2위에 OPS 0.888 윤동희가 3할 1푼 3위에 OPS 0.938 박승욱이 3할 2위에 타율에 OPS 0.813 손성빈이 3할 2푼 4위에 타율에 OPS 1.047입니다. 정말 제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을 정말 아름다운 숫자들의 향연인데요. 이제 롯데는 레이에스면 막으면 되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누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 터질지 모르는 팀입니다. 특정 선수 한 명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고무적인데요. 캡틴 전주누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는 이정훈 등 대체 선수들이 잘했고요. 최근 손호영과 고승민이 빠진 상황에서는 정훈과 최양이 돌아가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타격은 4경기 상대 투수와의 매치업에 따라서 업앤따운이 수시로 교차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된다고들 하는데요. 최근 롯데의 가장 확실한 무기 그리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장점은 바로 이 타격입니다.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롯데는 후반기에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손호영이라든지 고승민까지 돌아옵니다.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세상 롯데의 두터워진 야수 덱스가 제대로 느껴집니다. 달라진 롯데 타자들이 7월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처럼 좋은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롯데는 더 위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